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5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15과에서는 A, V, 을게요, A, V, 을래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흐엉 씨하고 에릭 씨가 대화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하려고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럼 같이 음식을 준비할래요? 좋아요.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일찍 갈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집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흐엉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일찍 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A, V, 을게요를 공부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자, 팔이 아픈데 칠판을 지워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그런데 팔이 아파요. 그래서 칠판을 지워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대답을 같이 볼까요? 제가 칠판을 지울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팔이 아파요. 칠판을 지워줄 사람이 있어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칠판을 지워요. 지울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책을 누가 읽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아, 오늘 공부해요. 오늘 책을 누가 읽을 거예요?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선생님이 책을 누가 읽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목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요. 아, 선생님을 생각해서 제가 읽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을게요 문법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제가 그 행동을 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숙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아, 어제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숙제를 했어요. 가지고 온 사람은 선생님에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잊었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내일 꼭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가지고 와서 내일 꼭 드릴 거예요. 말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질문해요. 정말 내일 진짜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네, 선생님. 내일 꼭 드릴게요. 내일은 꼭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이 문법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말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해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과 약속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법의 의미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은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윗사람에게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드릴게요. 이렇게 쓰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겟습니다를 사용해서 우리 윗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을게요. 오늘 공부하는 문법은 질문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질문은 쓸 수 없어요. 항상 대답. 대답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법의 의미를 알았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까요? 자, 여기에 우리 먹다, 입다, av가 있습니다. 먹다, 입다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습니다. 먹다, 입다.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받침이 있을 때는 을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다, 네, 입을게요. 자, 그럼 가다, 쉬다는 받침이 없어요. 맞아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 네, 리을 개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쉬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쉬다 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공부했어요.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1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공부하다 A, V입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같이 확인할까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선생님 열심히 공부할게요. 같이 말할 때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해요.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저는 내일 월세를 내겠다 입니다. 아, 여러분 내일 월세를 내겠다. 아, 지금 집주인 아저씨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내일 월세를 낼게요. 내다 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집주인 아저씨하고 말해요. 내일 월세를 꼭 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월세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월세는 여러분이 원룸에 살아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돈을 주인 아저씨에게 줘요. 그 돈을 월세 말합니다. 월세를 낼게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럼 3번도 볼까요? 저도 아침에 같이 공원을 걷겠다. 아, 아마 지금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공원을 걷겠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저도 아침에 같이 공원을 걸을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걷다 거들게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거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아, 여러분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다 안겠다 말해요. 어떻게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저는 저는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어,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안을게요.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해요. 약속해요. 안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책은 주말에 읽겠다 이렇게 있어요. 아, 이 책 지금 아니에요. 주말에 읽겠다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확인할까요? 이 책은 주말에 읽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말에 읽을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할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대화가 있습니다. 내일 이사 할 거예요. 아, 내일 이사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네,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도와주다 도와줄게요. 지금 이사한 친구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도와요 도와줄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했어요. 자, 그러면 2번도 잘 알 수 있어요? 네, 좋아요. 2번 문제를 볼까요?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요? 아, 질문했어요.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다른 친구한테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친구를 생각해서 제가 네, 좋습니다. 확인할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음,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번입니다. 나중에 서울에 오면 연락하세요. 아, 자, 지금 친구한테 말해요. 나중에 서울에 다시 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네, 꼭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네, 꼭 연락할게요. 연락해요. 연락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입니다. 같이 밥 먹을까요? 아, 지금 질문했어요. 우리 같이 밥을 먹을까요? 대답해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제가 아, 여러분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은 맞습니다. 장학금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 학교에서 돈을 받아요. 장학금 말해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제가 네, 좋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사다 살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친구를 생각해서 제가 사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네, 열심히 열심히 우리 대화를 우리 대화를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어가 있어요.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요리 잘하다 재 만들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나씩 천천히 한 번 해볼까요? 요리 잘하다. 자, 여러분 잘하다. 요리가 잘하다? 아니요. 네, 요리를 잘하다. 요리를 잘하다. 재 네 내가 제가 그렇죠? 제가 만들다.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니까 제가 만들다. 여러분 우리 만들다. 자, 만들다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요리를 잘하니까 제가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요. 만들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번 2번도 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전화해 주다 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다 전화해 주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볼까요? 아침 일어나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아침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화해 주다 이번 배운 문법으로 오늘 문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화해 주다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전화해 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하지만 내 친구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를 생각해서 제가 전화해 줄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3번입니다. 내일 약속 있다 다음 가다 입니다. 아,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약속 있다 있다 없다 앞에는 네, 맞습니다. 약속 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자, 여러분 가다 앞에는 네, 맞아요. 에 가다 다음에 가다 가다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을 같이 볼까요? 내일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아, 내일 약속이 있으니까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도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4번을 볼까요? 팅팅씨 영화표 예매했다. 제 밥 사다 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선생님하고 하나씩 해볼까요? 팅팅씨 예매했다. 여러분 팅팅씨 영화표 예매했다. 네, 맞아요. 팅팅씨가 영화표 예매했다. 네, 영화표를 예매했다. 제 제 네 네 제가 밥 사다 네, 좋아요. 밥을 사다 팅팅씨가 영화표를 예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 사용하세요.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팅팅씨가 영화표를 예매했으니까 제가 밥을 살게요. 살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도서관 못 들어가다 제 책 빌려 주다 입니다. 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도서관 못 들어가다 도서관 네, 좋습니다. 도서관에 못 들어가다 도서관을 도서관을 못 들어가다 괜찮습니다. 자, 자, 책 그렇죠. 제가 책 빌려주다 네, 책을 빌려주다 자, 도서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빌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합시다. 도서관에 못 들어가니까 제 책을 빌려 줄게요. 제가 책을 빌려 줄게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우리 을깨요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흥엉씨하고 에릭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집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에릭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을 만들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문법은 에이브이 을래요?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주말에 같이 운동할까요? 질문해요. 아,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운동할까요? 우리 대답을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저는 집에서 쉴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저는 오늘 피곤해요. 주말에 그래서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서 쉴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날씨가 좋은데 같이 걸을래요? 질문해요. 아, 날씨가 좋아요. 같이 걸을래요? 지금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그때 같이 걸어요? 걸을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답을 볼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여기에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 지금 저는 배가 고파요. 상대방에게 말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대답을 볼까요?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따가 먹을래요. 저는 아직 배가 불러요.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요. 이따가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은 이렇게 질문, 대답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질문을 질문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이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말해요. 이때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문법의 의미를 알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AV가 있어요. 먹다, 입다. 여러분 먹다, 입다는 다 앞에 받침이 네, 맞아요. 받침이 있습니다. 먹다, 입다. 자,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입다, 입을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밑에 네, 맞아요. 가다, 쉬다 받침이 없어요. 없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없을 때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다 어떻게 말해요? 쉬다 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서 말해요? 공부했어요?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법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연습해 봅시다.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자, 1번이에요.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다 이렇게 했어요. 아,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다 자, 여러분 AV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볼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사람한테 선생님이 질문해요. 말했어요. 아, 주말에 명동에 같이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명동 싫어요. 저는 영화를 볼래요? 내 생각 내 생각만을 말해요.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볼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저는 친구하고 냉면을 먹다 입니다. 여러분 먹다 받침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저는 친구하고 냉면을 먹을래요? 을래요? 를 사용해서 먹을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친구하고 냉면을 먹을래요? 이렇게 말해요. 아,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돈가스를 먹을래요?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대답해요. 아니요. 저는 친구하고 냉면을 먹을래요? 내 생각 내 생각만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따가 저하고 도서관에 가다 입니다. 아,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가다 받침이 없네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확인할까요? 이따가 저하고 도서관에 갈래요? 가다 갈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저는 도서관에 있다 가고 싶어요. 그 친구에게 친구의 생각도 물어봐요. 이따가 저하고 도서관에 갈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에릭씨 오늘 뭘 하다 입니다. 아, 에릭씨 오늘 뭘 하다 질문해요. 받침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에릭씨 오늘 뭘 할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에릭씨 오늘 뭘 할래요? 선생님이 질문해요. 에릭씨가 오늘 뭘 해요? 알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에릭씨 오늘 뭘 할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봅시다. 저는 친구하고 고향 음식을 만들다 입니다. 아, 여러분 만들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확인할까요? 저는 친구하고 고향 음식을 만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친구하고 고향 음식을 만들래요? 자, 여러분 우리 만들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 을래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이것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뭘 해요? 질문했어요. 저는 친구하고 고향 음식을 만들래요. 제 생각을 말해요. 오늘 음식을 만들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럼 이번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자, 여러분 여기에 방이 더러운데 같이 아, 지금 질문을 해요. 대답입니다. 네, 같이 해요. 이렇게 대답 했어요. 자, 방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 까요? 방이 더러운데 같이 청소 할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방이 더러워요. 청소를 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친구의 생각을 물어요. 같이 청소 할래요? 네, 같이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을 봅시다. 2번입니다. 자, 주말에 어디? 아, 어디? 음,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대답 됐어요. 자, 여러분, 주말에 어디?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 까요? 주말에 어디 갈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주말에 어디 갈래요?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묻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질문 했어요. 갈래요? 음,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까요? 같이 운동장 에서 어, 같이 운동장 에서 저는 그냥 집에서 쉴래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운동장 에서 하지만 저는 그냥 집에서 쉴래요? 이렇게 대답 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운동장 에서 운동 할래요? 운동 운동 할래요? 이렇게 질문 했어요. 하지만 아니요, 저는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쉴래요? 이렇게 대답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잘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봅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거 살 거예요? 아니요, 너무 비싸서? 아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잘 말했어요? 같이 확인합시다. 이거 살 거예요? 아니요, 너무 비싸서? 안 살래요. 안 사요? 안 살래요.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 내 생각만을 말해요. 안 사요. 안 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을 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아, 지금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더 먹어요. 음식이 아직 많이 있어요. 자, 대답 해요. 아니요, 배불러서 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배가 불러요. 맞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아니요, 배불러서 안 먹을래요. 저는 안 먹어요. 안 먹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지금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단어를 보고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점심, 햄버거, 먹다.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점심, 햄버거, 먹다. 점심, 먹다. 자, 여러분, 점심이 햄버거, 먹다. 괜찮아요? 아니요. 그럼 네, 좋습니다. 점심에 햄버거, 먹다. 여러분, 먹다. 앞에는 네, 맞습니다. 햄버거를 먹다. 자, 이때 우리 먹다는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배운 문법을 여러분이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만들었어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점심에 햄버거를 먹을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점심에 라면을 먹을래요? 질문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라면 싫어해요. 저는 햄버거를 먹어요. 먹을래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말해요. 먹을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2번은 파티 준비 해야 하다. 어떤 건 준비 하다. 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파티가 있네요. 파티 준비 해야 하다. 여러분 파티 준비 가 해야 하다. 아니요. 그럼 맞습니다. 파티 준비를 해야 해요. 어떤 거 준비 하 다 어떤 거 네, 준비 하다 앞에는 을 어떤 것을 준비 하 다 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 하다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으로 여기를 바꿔 보세요. 파티 준비를 해야 해요. 자, 어떤 것을 준비 해요? 우리 여러분 여기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같이 공부 했어요. 파티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준비 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네, 파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 할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는데는 네,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 했어요. 어떤 것을 준비 할래요? 앞에 네,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 할래요?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물어요. 할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친구 극장 갈 것이다 같이 가다 자, 이것도 여러분 질문해요. 자,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볼까요? 자, 극장 갈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친구 네, 친구와 친구 하고 친구와 괜찮습니다. 극장 갈 것이다 여러분 가다 앞에는 네, 맞습니다. 극장에 갈 것이다 같이 가다 자, 친구와 극장에 갈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여기도 지난번에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은데, 는데 그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친구와 친구와 친구하고 극장에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친구와 친구하고 친구하고 극장에 갈 거예요.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은데, 는데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은래요? 갈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4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여기에 날씨 많이 춥다, 등산 안 하다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날씨 많이 춥다. 아, 날씨 춥다. 날씨를 춥다. 아니요. 날씨가 많이 춥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춥다. 등산 안 하다. 등산 네, 등산을 안 하다. 안 하다의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러니까 등산을 안 해요. 자,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등산을 안 할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저는 등산을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할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5번을 볼까요? 자, 5번에는 배 아프다, 영화 보지 말다, 집 가다 이렇게 단어가 조금 많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배 아프다, 여러분 배를 아프다? 아니요. 배 가 아프다. 좋습니다. 배 가 아프다, 영화 보지 말다, 네, 영화를 보지 말다 입니다. 가 다 여러분 가 다 앞에는 네, 에 입니다. 배 가 아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말아요. 그리고 집에 가요. 영화를 보지 말고 집에 가 다 가 다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자, 배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말고 집에 가 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배가 아프니까 영화를 보지 말고 집에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배가 아파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을래요를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문법도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연습하고 복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AV 을게요, AV 을래요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문법을 사용해서 에릭씨하고 후엉씨가 어떻게 말해요? 어떤 대화를 해요?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듣겠습니다. 후엉씨,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와, 드디어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하려고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럼 같이 음식을 준비할래요? 좋아요.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일찍 갈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후엉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좀 일찍 갈게요. 그리고 에릭씨가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에릭씨가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같이 음식을 준비할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후엉씨하고 에릭씨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따라서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듣겠습니다. 후엉씨,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후엉씨,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와, 드디어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하려고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럼 같이 음식을 준비할래요? 좋아요.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일찍 갈게요. 좋아요.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일찍 갈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면서 따라서 잘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에릭씨하고 후엉씨처럼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에릭씨하고 후엉씨처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고 말해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대화를 연습해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남자 두 명이 있어요. 이 남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왜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말해요. 왜 늦었어요? 자, 왜 늦었어요? 늦잠을 잤어요. 아,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을 잤어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늦잠을 잤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앞으로 늦지 않다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한번 오늘 배운 문법으로 말해볼까요? 늦잠을 잤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확인할까요? 앞으로 늦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늦지 않을게요. 내 생각을 조금 강하게 말해요. 그 사람하고 약속해요. 앞으로 늦지 않을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무엇을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그 밑에를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좋아요. 저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말했어요. 그럼 우리 무엇을 네, 좋습니다. 여기도 같이 볼까요? 그럼 우리 무엇을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무엇을 먹으러 갈래요? 지금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갈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말해요. 저는 김치찌개에 네,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봅시다. 김치찌개를 먹을 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늦지 않을게요. 갈래요? 먹을래요. 우리가 지금 다 공부했어요. 공부한 문법으로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여러분이 대화를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여러분 2번이에요. 지금 무슨 그림 그림 네, 지금 남자 2명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어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어떻게 대답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알겠어요. 휴대폰을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두 사람이 말해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해요. 그리고 약속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아, 우리 수업 후에 어디에 갈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대답해요. 네, 좋아요. 쇼핑을 하고 싶으니까 자, 어디에 자, 어디 명동 좋습니다. 쇼핑하고 싶으니까 명동에 네, 좋아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으니까 명동에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대답은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저도 옷을 사야 하니까 같이 명동에 갑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을게요, 안을게요, 갈래요. 여러분이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 가게인 것 같아요. 가게에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다음에는 자, 여러분 여자가 말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네, 좋아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같이 볼까요?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제가 음식을 사요. 살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남자가 계산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는 남자를 생각해서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저씨 자, 여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또 오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저씨 다음에 다음에 또 와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봅시다. 상우씨, 우리 커피를 마시러 마시러 좋습니다. 우리 커피를 마시러 갈래요? 갈래요? 질문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러 갈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을게요, 을래요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무슨 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자가 짐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마 도와줘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봅시다. 대화입니다. 짐이 많네요. 짐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남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남자가 도와주 다를 말하고 싶어요. 짐이 많네요. 제가 여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도와주 다? 네, 맞습니다. 짐이 많네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자가 말해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혼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봅시다. 아니에요. 제가 혼자 들게요. 들 수 있어요. 제가 혼자 들게요. 말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남자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다시 말해요.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오늘 제가 밥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만들었어요? 네, 확인할까요? 고마우니까 오늘 제가 밥을 살게요. 아, 남자한테 너무 고마워요. 남자를 생각해서 제가 밥을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와, 고마워요.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불고기를 네, 좋습니다. 불고기를 먹을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에도 을게요, 을게요, 을래요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친구들 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세요.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후엉씨하고 에릭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지영씨하고 주니치씨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무슨 내용이에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주니치씨,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왜요? 이번 주 금요일이 흐엉씨 생일이에요. 우리 깜짝 파티를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같이 준비해요. 꽃집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케이크하고 선물 또 뭐가 있을까요? 꽃도 살까요? 흐엉씨는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주니치씨가 꽃을 살래요? 그런데 저는 학교 근처에 꽃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우리 집 근처에 꽃집이 있으니까 꽃은 제가 사올게요. 케이크는 제가 살게요. 얼마 전에 친구가 맛있는 빵집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선물 사러 갈래요? 오늘은 좀 바쁜데 목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목요일에 만나서 같이 사요. 네. 목요일 수업 후에 전화할게요. 그런데 파티는 어디서 할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실에서 할래요? 우리가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면 흐엉씨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흐엉씨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지영씨하고 준희치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생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은 이번 주 목요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음 그럼 금요일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들을 때 선생님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주니치씨,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왜요? 이번 주 금요일이 흐엉씨 생일이에요. 우리 깜짝 파티를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같이 준비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케이크하고 선물 또 뭐가 있을까요? 꽃도 살까요? 흐엉씨는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주니치씨가 꽃을 살래요? 그런데 저는 학교 근처에 꽃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우리 집 근처에 꽃집이 있으니까 꽃은 제가 사올게요. 케이크는 제가 살게요. 얼마 전에 친구가 맛있는 빵집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선물 사러 갈래요? 오늘은 좀 바쁜데 목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목요일에 만나서 같이 사요. 네. 목요일 수업 후에 전화할게요. 그런데 파티는 어디서 할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실에서 할래요? 우리가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면 흐엉씨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흐엉씨가 아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질문으로 확인할 거예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준희치 씨와 지영 씨는 금요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무엇을 해요? 말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금요일에 금요일에 깜짝 파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파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깜짝 파티는 네, 맞아요. 흐엉씨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흐엉씨 모르게 깜짝 파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2번 질문을 볼까요? 2번입니다. 흐엉씨 선물로 무엇을 살 거예요? 여러분 흐엉씨 선물로 무엇을 살 거예요? 조금 많았어요. 자, 무엇을 살 거예요? 들었어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케이크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꽃 꽃하고 케이크 그리고 선물을 살 거예요 이야기 했습니다. 자, 흐엉씨 선물로 두 사람이 꽃, 케이크, 선물 이렇게 살 거예요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다음 질문에도 여러분이 잘 대답해 주세요. 자, 3번입니다. 꽃집은 어디에 있어요? 아, 여러분, 흐엉씨 선물로 꽃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꽃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꽃집은 지영씨 집 근처에 있어요? 말했어요. 처음에 준희치씨가 꽃을 사요? 말했어요. 그런데 준희치씨는 꽃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말했어요. 그래서 지영씨가 어, 네, 집 우리집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씨 집 근처에 있어요. 말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입니다. 여러분, 파티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흐엉씨 깜짝 파티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파티는 교실에서 할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골라볼까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어떤 문장이 들은 내용과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후엉은 이 파티 계획을 알고 있어요. 2번, 여자는 목요일에 남자를 만날 거예요. 3번, 남자는 빵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4번, 이번 주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4번,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여자는 목요일에 남자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영 씨는 준희치 씨를 왜 목요일에 만나요? 맞습니다. 우리 같이 선물을 살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1번, 3번, 4번 왜 아니에요? 왜 틀렸어요? 좋습니다. 1번, 후엉은 이 파티 계획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알고 있지 않아요. 입니다. 우리 깜짝 파티 아까 말했어요. 깜짝 파티는 모르게 파티 해요. 그래서 파티 계획을 몰라요. 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에요. 남자는 빵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요. 좋습니다. 잘 알아요. 입니다. 준희치 씨는 빵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살 거예요. 말했어요. 그럼 준희치 씨가 잘 몰라요. 어디예요? 네, 꽃집. 꽃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영 씨가 꽃을 살 거예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이번 주 주말? 아닙니다. 그럼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아까 질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네, 교실에서 수업 후에 할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잘 듣고 이렇게 문제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AV 을게요, AV 을래요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을게요는 언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강하게 말해요. 약속해요. 이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그럼 우리 그다음 AV 을래요는 언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 생각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어요. 우리 을게요는 네, 대답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을래요는 네, 질문도 대답도 같이 할 수 있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법은 집에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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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